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 파일은 카메라는 흑색이지만 지금 무비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타임랩스를 최대한 빨리 찍고자 하실 경우에는 무비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프로세스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라이브 화면에서요. 저희가 익스포타임값을 이미 20ms로 내가 찍을 건데 여기에서 주는 겁니다. 어떤 거를? 나는 멀티채널이 아니겠죠. 당연히 싱글채널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브라이티필드 채널에 시간을 줄 거다. 타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인터벌을 얼마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난 인터벌을 1초를 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터벌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고 가장 적은 값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그리고 내가 11장을 찍겠다. 그렇게 되면 토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11장. 기준 자체는 얘가 되겠죠. 인터벌 자체로. 그럼 9초 정도 되는 이미지를 찍겠다는 걸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는 가장 빠르게 찍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터벌이 사라지게 됩니다. 0.9초가 아니라 그냥 바로 아까처럼 무비처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인터벌이 없이 빨리 찍는 거 보시는 것처럼 약 엄청 여기 0.67에 가장 빠르게 찍는 걸 보세요. 11장? 아니 20장 찍어볼까요? 20장을 놓고 저희가 스타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장의 이미지를 찍었고 이 자체는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찍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